스케줄 조정 明天下午 你有 休假吗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有 있습니다 没有 있습니다 이번 스케줄은 꽉 찼습니다 下午 星期要出差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합니다 你有 急事吗 급한 일 있습니까 有有 是要跟你相量 의뢰할 게 있습니다 我 保 日程 调节 以下 조정해 보겠습니다 今天 下午 三点 我在 公司 오늘 오후 3시 회사에 있습니다